비돌기 부대 장병 대통령은 청와대 총무비서 고재일 씨를 현지에 파견 많은 위문품을 전달해서 장병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재일 씨가 인솔한 위문연회단은 2월 5일 비돌기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공연을 가졌으며 감격어린 기쁨을 나누면서 향수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직하고 튼튼한 우리 비돌기 부대 장병들은 충분한 영향과 철저한 위생관리 아래 한미월 공동협재로 맡은 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국당에서 수고하는 파월 장병들을 위해서 양재회에서는 수건 2,200장을 보냈으며 전국 각자에서도 위문품을 보내고 있는데 목포에 있는 복회양조 주식회사에서는 소주 천병을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소주 천병을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소주 천병을 국방부에 있는 기쁨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소주 천병을 국방부에 있는 기쁨을 통해 전달했습니다